아아.. 보자.. 지도.. 어.. 아 여기 작전 실행하러 가야.. 습격 준비하러 가야되지? 어.. 오지게 뭐네.. 아 CPU i5.. 아니 i7 2600 샌드브리지가 중고만 22만원 워낙 잘 뽑힌 제품이라서 중고가 개비싸요 단존된 상품인데 템이 너무 좋아갖고 중고만 나온지 몇 년 된건데 22만.. 22만원이더라 진짜 재밌는게 정말 재밌는게 그거를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안팔어도 상관이 없는게 업체 업체에 팔아도 22만원이야 그냥 중고.. 중고 사는 업체 있죠 중고제품을 사는 인터넷 업.. 사이트에 알아봤는데 CPU만 22만원에 판매되더라 거기다 시청자분들 누가 혹시 산다가면 20만원에 넘기려고 하는데 몰라요 졸라 안팔리면 그냥 다 싸잡아서 25만원에 그래픽카드랑 CPU랑 메인보드랑 다 넘겨버리려고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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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전할때는 3인칭으로 할게요 1인칭 못하겠다 더러워서 운전할때 1인칭하면 내가 암 걸려.. 아하! 3인칭도 암 걸리네 뭐 일괄 50만원이야 이걸 25만원에서 30만원에 그냥 팔아버린다니까 50만원에 미친놈 내 미친놈도 아니고 그걸 50만원에 파냐? 누가 사냐 그걸 저 이제 아랫길인가? 윗길이지? 불흥불흥! 아무튼 판매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오 그래픽카드 소형화는 아마 없을듯한데요 그래픽카드 요즘 나오는거 완전 탱크더만 개 커 그래픽카드가 위험이 장난 아니더만 여긴데? 아 뭐야 위치가 바뀌었어 위치가 바뀌었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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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위치가 계속 바뀌냐 아 이 새끼 움직이는구나 계속 아 계속 움직이는 거였구나 저 어떻게 하면 주지 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지 에어 으 으 으 으 도망가려고 하지마! 도망가려고 하지마! 야야야 이거 왜 안 멈춰져 이거? 원래? 아 이거 너무한거 같애. 경찰까지 달라붙으면 못하자는거야. 아 좀 멈춰봐 이씨. 아이씨. 총이랑 딱충을 줘갖고 잡지도 못하게. 아 쟤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자동운전 잃지 않나? 타이어 맞지 않았니? 아이씨. 아이씨. 저 타이어 터졌는데 저거 그냥 가네. 미쳤네. 아이씨. 우정 중독독기. 안타워.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짜증나 이거 어떻게 안하는 거야? 총만 쏘면 개지랄인데 이거 또 졸라 멀리서 리젠될 거 아냐 데이 거지같아 봐 아 총을 쓰면 바로 경찰에 떠갖고 피곤하네 아유씨 진짜 이씨 오우 빡쳐 오 빡쳐 야 총 어딨어 총 없어졌어 아 말도 안 돼 총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에 힘달려서 밀지도 못하고 이리와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미친 아 개 미친 쓰레기같으니라구 아 이제 총 잡히네 아 미친 말도안돼 간다 안오겠지 여기? 경찰아 그냥 지나가다 오 제발 제발 그렇지 오오 엥? 아 쓸데없는 데서 시간 너무 끌었다 가자 아 이게 방역 방역 그 뭐지? 하여튼 그 가스차인가? 그걸텐데 보석상 털려고 그래서 거기다 가스 살포를 하기 위해서 아 가스 살포하는 거였나 맞나? 하여튼 그래서 그럴텐데 또 끊겨?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엄마야 아 조금 더 해보고 어 아 엄청 끊겨? 조 으아 으아 아휴 여기 아냐 잠깐만 잠깐만 이것까지만 배달하고 이방할게 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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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가스를 구하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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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다들 아시는데 상점을 털기 위해서야 계획은 간단하고 우아하지 레스터의 이야기를 잘 씻어드리고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 일은 애초에 없었다고 우리 서로 모르는 거고 우연히 강조사건에 힘을 내서 정당 방해를 한 거군요 그렇지만 걱정할 건 없어 아 아 아 오늘 아 아 그래요 그럼 가지 넌 나랑 간다 페이지, 넌 오토바이 자동차에 탑승하십시오 이 차에 탑승하십시오 이거 탈하는거 맞는거야? 보석상점으로 가십시오 가자 이제 괜찮아졌니? 녹화가 조금 빡셌던거지 확실히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긴 됐었네 녹화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차차차차 화면 개 깔끔해졌어? 그럼 됐지 뭐 숭룡 워워워 워워워워 12% 14% 15% 15% 15% 15% 15% 15% 부족한거지 모두가 도착 다하는데 여긴데 도착 어디가 환기 시스템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옥상으로 가십시오 세누 어서와라 방가 방가 하이루 자 이제 옥상에 올라가 와 여기 아니잖아 어만대로 뛰어내리버렸다 야야야 멈춰마 안녕 안녕 세누야 고맙다 세누야 고맙다 세누야 고맙다 세누야 고맙다 감사감사 호잇짜 세누야 고맙다 세뇌냄 세누야 고맙다 세뇌 세뇌냄 세뇌냄 세뇌 흙 신경가스 선택하면 LB를 누른 상태에서 R을 사용하라 신경가스, 오케이 환기구에 신경가스 저기 저기 저기, 저기다 놔야돼 호오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자 들어갔나? 들어간건가? 안들어갔나보다 아 미친 됐어! 예쓰!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바일 끊기는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바일 끊기는건 진짜 100% 아프리카 문제라서 모바일로 100% 완벽히 본다는거 자체가 좀 힘든거야 모바일로 HD화질로 보시면은 끊길겁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핸드폰의 사양이 딸린다거나 뭐 뭐 인터넷상태가 안좋다던가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거에요 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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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호챠 1분 남은거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야야야야야야야야 다 털궈야지 이 새꺄 튀어 헤드샷! 오케이 자 튑시다 오우 황정기 brief 워리가리 마리가리 와리가리 피해야한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어 Currently 어디야 아 미친놈 오직 아 저 별풍선 리액션 하다가 뒤졌네 아 맙소사 뭔가 별풍선 받을 때 리액션을 바꿔야 되는데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 옛날에 쓰던 거는 너무 로리 로리 막 좀 뭐 덕후냄새 나갖고 안 쓰고 있는데 아 그거 또 해제하면은 진짜 덕후냄새 나서 안돼 뭐가 다른 그 개혁이 필요해 야 얘들아 같이 좀 가자 와 오토바이 운전 개잘해 오 아 별빛이 내린다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려 저작권 걸려 아 얘들아 천천히 좀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액션을 만드는 게 좋은데 아 마땅히 뭐 할 게 없다 아마 일치적인 걸 거예요 여러분 좀만 참아 주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찰차 헤드샷 너도 저리가 너도 저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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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얘들아 같이 가자 얘들아 같이 가자 여기 서두르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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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